예, 이번 시간에는 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쉘이라는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주제가 뭐냐면 커널이라고 하는 겁니다. 커널이라는 것은 알맹이, 핵심, 코어 뭐 이런 뜻이 있고요. 쉘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, 주변 뭐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럼 커널이 뭐고 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음, 뭐랄까요,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인상을 좀 먼저 한 번 잡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죠. 자, 저는 이미지.google.com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유닉스, 그냥 커널, 그리고 쉘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 가지 일러스트들이 나오는데요. 자, 그 일러스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커널이 뭐고 쉘이 뭔지를 한 번 같이 보시죠. 자, 여기 있는 이 일러스트를 한 번 보면은 음, 여기에서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의 기계적인 부분들. 뭐 메모리라든지, 아니면 하드디스크라든지, 또 SSD라든지, 뭐 CPU라든지,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이고요. 여러분이 컴퓨터를 쓴다는 건 결국 그런 기계들을 동작시켜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일인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는 건 뭔가요?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커널이 하드웨어를 감싸고 있습니다. 자, 이 커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하드웨어, 즉 물리적인 기계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그 운영체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코어가 바로 커널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커널 바깥쪽에는 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껍데기처럼 이렇게 커널을 감싸고 있어요. 그럼 쉘은 무엇이냐면 사용자, 여기에서 사용자는 여러분이죠. 여러분이 리눅스에서 이렇게 ls-al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?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운영체제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의 눈에 출력시켜주는 거죠. 이렇게요. 또는 ls-pwd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?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를 알려주죠. 이런 식으로 자,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한 명령이 바로 이 쉘을 대상으로 해서 쉘에게 여러분의 명령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. 그럼 이 쉘은 여러분이 입력한 그 명령을 해석해서 커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커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제어해서 어떠한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하드웨어, 다시 말해서 기계는 어떠한 기계가 동작하면서 그 처리 결과를 커널에게 알려주면 커널이 쉘에게 알려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즉, 쉘이라고 하는 것은 커널을 여러분이 직접 제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명령어를 여러분이 입력하면 그 명령어를 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해석해서 커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. 자 그렇다면 리눅스, 더 나아가서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왜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과 쉘이라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분리한 걸까요?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하건데 이 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과 커널을 분리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 가지의 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사용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, 여러분이 편하게 느껴지는 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,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커널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커널과 쉘을 구분한 게 아닐까 싶어요. 저도 뭐 이쪽 운영체제에는 전문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짐작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쉘만을 써서는 여러분이 쉘과 커널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.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면 몇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쉘을 써보면 여러분이 이만큼의 커널과 쉘을 구분하기가 좋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쉘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쉘을 써보는 것을 통해서 아 쉘이라는 것은 커널이랑 구분되는구나 요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요 내용은 뭐랄까 운영체제를 쓰는 입장에서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은 얘기입니다.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하고 또 관전 포인트가 좀 더 풍부해져서 좀 더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에 있는 또는 저 밑에서 일어나는 어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, 근원적인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면 또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쉘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또 커널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살짝 드러내 보는 수업을 좀 해 볼 겁니다.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코딩 코딩이 아니죠. 구체적으로 타이핑을 해 봅시다.